여러분, 추석입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추석은 우리한테 그렇게 기쁘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이 가까워 오니까 1, 2월 달에 기초이론 할 때는 설날이 그래도 시험 전에 뭔가 세뱃돌리라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쁨이 있는데 추석은 아무래도 시험이 짧게는 2개월 뭐 이 정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또 애써 추석 때 집에 내려가지 않고 또 각자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즐거운 한가위의 분위기를 잘 품고 살기가 쉽지 않죠 어려우시죠? 힘드시죠?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어렵고 막 이렇게 즐겁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또 집안에서만 또는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있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이나 저 또한 우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했던 것들이 어쩌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생각을 보다 긍정적으로 하시고 그래도 추석인데 우리가 서로가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이번 추석 한가위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지 또 친구들과 즐거운 인사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즐겁게 한가위의 따뜻한 마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그 기분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내년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교사되기 전 마지막 한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만은 풍성하고 즐겁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가위 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저도 가족들 어른들 이렇게 뵙고 할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만나는 그날 즐겁게 봅시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